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では声出して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와 6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여호수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까지 읽겠습니다 町とその中にある者はことごとく滅ぼしつくして主に捧げよ。ただし、友情、ラハブと及び彼女と一緒に家の中にいる者は皆、生かしておきなさい。我々が使わした使いをかくまってくれたからである。 あなたたちはただ滅ぼしつくすべきものを欲しが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滅ぼしつくすべきものの一部でもかすめとってイスラエルの宿泳全体を滅ぼすような不幸を招かないようにせよ。金、銀、陶器、鉄器はすべて主に捧げるせいのある者であるから、主の宝物蔵に納めよ。 つのぶえが鳴り渡ると、民は時の声を上げた。民がつのぶえの音に音を聞いて一斉に時の声を上げると、城壁が崩れ落ち、民はそれぞれその場から町に突入し、この町を占領した。 彼らはおどくも女も若者も老人も、また牛、羊、ロバに至るまで、町にある者はことごとく剣にかけて滅ぼしつくった。アメン。 祈りましょうか。 祈るします。 主なる神様、今日も私達よりおまず、主の口から出た真理の言葉、 全ての世界を収められる。 온 세상を行う、この統治命令に、 常に従う信仰に立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 人人び Talの一人が助けてくださ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고 망하는 자와 동일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주의 나라에는 돌아가지 못한 채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기뻐하심을 잊고 주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을 이 순간 온전히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할 일 오늘의 제목은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심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바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찬양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천사에게 있었던 직분을 거두어 우리에게 옮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니까요 찬양은 이 세상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랑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피곤한 노력을 거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른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찾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는 열정과 인격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한 부분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신전을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은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돌 때에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성전이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어졌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괴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간소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만들게 하시고 이것이 완성되어 주고 난 뒤에 다위드 왕이 성전을 위하여서 건축재를 준비한 금, 은, 동, 철 그 많은 기구들 가운데에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전부 넣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난 뒤에 120명의 제사장들을 120명의 제사장들은 양각을 부르는 나팔을 부르는 아멘 되십니까? 우리 교회 또한 성가대인원이 120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 그다시 흥미가 없는 얼굴이신데요 할렐루야 성가대 120명을 목표로 기도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 그 날이 즉시 임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즉시 임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다 자, 이 때에 이 때에 사이시자들이 사이시의 옷을 입고 120명을 입고 120명을 입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25명 정도 성가대들이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낸다면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구름으로 성전 안이 구름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워질 정도였습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고린자이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충만임하였다는 것을 성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지하심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지하심에는 반드시 따르는 자들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정된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천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 천사들입니다 천사 한마디로 말한다면 천사들이죠 천사 천군은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직분까지 설명할 때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사 중에는 군대 천사들도 있으며 또한 천군 천사들도 있으며 천군 천사들 천사 중에는 군대 천사들도 있으며 또한 연주하는 천사들도 있고 여러 많은 천군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천군이라고 말하죠 아멘 되십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천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천사들의 역사와 또한 숫자 또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때로는 구름과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때로는 바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사들이 역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성전을 비로소 처음으로 만들고 감사하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바르게 드렸더니 그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임지하시는 그와 같이 특별한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들이 많이 수종들어 강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구름이 점점 충만해져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이 어려워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깨달으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의 능력 찬양의 비밀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을 토대로 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통해 그것을 위해 지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음으로 찬양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죠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지은 받고 또한 부른받은 목적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케 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설교 드린 것처럼 찬양이 성가대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제 각각 다르게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찬양의 중요성이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지금껏 몇 주 동안 계속 찬양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수와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았더니 13절에 있었습니다만 여수와와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선두에 서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에 서고 열이고 성을 점령할 때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무장한 군사들이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교의 앞에는 나팔을 부는 찬양의 제사장들이 7명 나열하여 섰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찬양의 천사장이 짐 받았을 때에 날개로 덮는 그룹으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날개로 호의하듯 보좌했던 그 애자가 바로 천사장으로서 짐 받았다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교가 전진했을 때에는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마치 그와 같이 만약 이것이 말씀의 언약교라고 한다면요 아멘 나팔불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사장들이 그 언약교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수와 6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열을 만들고 행진 대열을 만들고 행진할 때에 이 행진 중에도 계속 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계속 찬양을 불렀다 시편 22편 한국어로는 3절 일본어로는 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장들을 앞에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교도 함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며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찬양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임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임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와서 이 자리를 호의위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니까요 언제나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예 처음부터 잘 생각으로 앉아있고 어떤 이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어떤 이는 노래로서도 충분하지 않아서 뒤로 가서는 춤추며 더욱더 뜨겁게 찬양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단 한 명이라도 찬양을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임지하여 주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떨까요 찬양을 하면 사탄은 싫어서 찬양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찬양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제대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사탄의 고막이 파열하겠죠 사탄의 고막이 파열하면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에르코의 조혁기 열의 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레노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 사령본부 진을 치고 가난의 7부족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공략하여 점령한 마을이 바로 이 열의 고성이었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 때에 먼저 무엇이 나파를 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계의 임재하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인데요 영적인 의미가 이 정도로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우리 EMC 교회연합이 마지막 출수의 때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이 영적인 길갈 시대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와서 마지막 출수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시점에서 EMC 찬양팀이 지금까지 달려내온 그 믿음으로 드리는 능력으로 인해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EMC 교회가 가는 모든 길을 열이고 성읍처럼 어떻게 행하실까요 함락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역사에 역사의 역 彼らは 테고아の 아레ノに向かって 出て行った 出て行くとき ヨシャパトは 立って行った ユダと エルサレムの住民よ 聞け あなたたちの神 主に 信頼せよ そうすればあなたたちは確かに生かされる またその預言者に信頼せよ そうすれば勝利を得ることができる 彼は神と協議した上で 主に向かって歌を歌い賛美を歌い 主の聖なる輝きを栄光を称える者たちを任命し 彼らに軍隊の戦闘を進ませこう言わした 主に感謝せよその慈しみは常しえに 彼らが喜びと賛美の歌を歌い始めると 主はユダに攻め込んできた アンモン人モアブ人セイルの山の人々に 副兵を向けられたので彼らは敗れた するとアンモン人とモアブ人は セイルの山の住民に立ち向かい 一人残らず撃って全滅させた セイルの住民を絶やすと 彼らはお互いに戦って 自滅したハルリア なんかすごいことを読んだと思いになります 非常に大事な言葉で アンモン人モアブ人セイルの住民たちと アンモン人モアブ人セイルの住民たちと 接戦するとなります その時に 王のヨサパトは 何をしたのか 何をしたのか 戦争に出て行く 戦争に出て行く 武器を揃える前に何をしたのか 戦争に出て行く 軍学台を作ったの 軍学台を作ったの アンモン人の歌を歌って チャーニングの歌を歌ったの 主を歌える軍学台を 先に立てたの 主に歌う軍学台を 先に立てたの それで立てられた 聖なる神の輝きを 栄光を歌う軍学台が 神を賛美し始めたら アンモン人の歌を 찬양하는軍学台が 하나님を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アンモン、モアブ、セイルの部族 3部族が イスラエルを攻めてきたのに アンモン、モアブ、セイルの部族 3部族が イスラエルを攻めてきたのに 神が福兵、天使を送って 彼らの大列を 満たしてしまったのに そしたら どんなことが起きたのか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のか イスラエルを打ちに来た人々が アンモンとモアブが セイルの住民を 全滅させます アンモンとモアブの族族が セイルの部族を 占めさせます 内耕はモアブに なってしまったのに 서로 내부分쟁が 일어난のか 同盟を結んだのに 同盟が 崩くなりました そして モアブとアンモンが セイルの部族を 全滅させた後には もアブとアンモンが セイルの部族を 全滅させた後には また モアブとアンモンが お互いに戦うの 다시 또 모합과 암몬족 속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멸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군악대가 찬양한 것만으로 승리했습니다 좀 놀라십시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찬양을 드리게 되면 주께서 주님으로서 우리로 인해 찬양을 받게 되시면 주님은 주로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쓰지 않고 코를 풀 수 있습니다 코를 풀 때에는 손을 써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손이 더러워지겠죠 코를 풀기 위해서는 자기 손을 더럽혀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아멘 앞으로의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역사하실수록 찬양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더욱 인식을 해야 합니다 찬양은 동경 EMC만의 직분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찬양에 힘써야 합니다 찬양에 힘쓰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정도가 틀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악기가 없다면 손뼉을 쳐도 좋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손 벽 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다면 충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을 믿음으로써 뜨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16장 14-23절 사무엘 3,16장 14-23절까지 사무엘 3,16장 15-23절까지 見つけ出して連れてきなさい。 従者の一人が答えた。 私があったペチレムの人エッサイの息子がたてごとを巧みに奏でる上に勇敢な戦士で戦術の心へもありしかも言葉に分別があって会見もよくまさに主が共におられる人です。 サウルはエッサイのエッサイに支配を立てて言った。あなたの息子で羊の番をするダビデを私のもとによこしなさい。 エッサイは番を積んだロバトフトウッシュの入った革袋と小やぎ一匹を用意し息子ダビデに持たせてサウルに送った。 ダビデはサウルのもとに来て彼に仕えた。 王はタビデが体操機に入り、王の武器を持つ者に取り立てた。 サウルはエッサイに言い送った。 タビデを私に仕えさせるように、彼は私の心にかなった。 神の霊がサウルを襲うたびに、タビデが肩わらで立て事を奏でると、サウルは心が休まって、気分が良くなり、悪霊は彼を離れた。 アメン。 ハレルヤ。 読んだ通り。 イスラエルの初代王サウルが、 イスラエルの初代王サウルが、 罪を犯すざんびに、 神様が悪霊を彼に送ってしまい。 神様が送られた悪霊によって、 サウル王が、所謂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これを解決する方法がなく、 悩んでいた時に、 醍醐の者が、 鶏についても、 サイナミから開放されるんだ。 アレル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신하들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도록 그러면 사울의 왕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 쫓는 영적인 전쟁 싸움에 있어서도 찬양이 찬양이 얼마나 진가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때에 귀신이 엄습한다든지 그런 영적 공격이나 혹은 결박을 느낄 때에 믿음으로 뜨겁게 찬양 드리면 귀신들이 있기가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리 행한다면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이웃は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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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 should go 천천히 Trop 천천히 イエスはそのことを聞き夕方の方々の町から歩いて後を追った。イエスは船から上がり大勢の勲章を見て深く憐れみその中の病人を癒された。夕暮れになったので弟子たちがイエスのそばに来ていった。 ここは人だと離れたところでもう時間も経ちました。勲章を解散させ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自分で村へ食べ物を買いに行くでしょう。イエスは言われた。行かせることはない。あなたたちが彼らに食べ物を与えなさい。 弟子たちは言った。ここはここにはパン5つと魚2匹しかありません。イエスはそれをここに持ってきなさいと言い、君主には草の上に座るようにお命じになった。 そして5つのパンと2匹の魚を取り、天を仰いて賛美の祈りを唱え、パンを咲いてその後パンを咲いて弟子たちにお渡しになった。弟子たちはそのパンを君主に与えた。 すべての人が食べて満腹した。そして残ったパンの口を集めると12のカゴがいっぱいになった。食べた人は女と子供を別にして男だけで5000人ほどであった。ハレルヤ。 イエス様ご自身が。イエス様ご自身が。イエス様ご自身が。 イエス様ご自身が。ミコとして世におられた時に。 独생자로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パン5つと魚に行きて。 떡5つと魚に行きて。 떡5つと魚に行きて。 물고き2つと魚に行きて。 男だけ5000人を食べさせる奇跡を断く時に。 まず天の神に叩いて賛美を支えた後に。 まずは天の神に叩いて賛美を支えた後に。 まずは天の神に叩いて賛美を支えた後に。 この不思議な奇跡を行われたんですよ。 この不思議な奇跡を行われたんですよ。 賛美はただの形ではなく。 全ての技において召喚できる理由を イエス様が発揮と今、模範として示しています。 どんなことをしても。 神なしには何もありえない。 主権的な統治者と神様につながっていて 主権的な統治者と神様につながっています。 それから何をしてもやるべきだというのは アメンですよ。 神なしにいくら偉いことをやっても それは悪いことです。 小さなことでも大きなことでも まず神様につながっていて 全てが神からであることを認めることです。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認めるから感謝するべきだし 賛美もするべきです。 認めるから感謝するべきだし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며 또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そうすればその後は 神様が許すすべての技ができます。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ハレルヤー。 アメン。 何かあるときだみに 父なる神を賛美していました。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最後に シトゲンコロク16章。 サドヘンコロク16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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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ドヘンコロク16章から サドヘンコロク16章から 34章まで 34章까지 どうぞ 私たちは 祈りの場所に 幾度つ 占いの霊に 取り付かれている 女奴隷に 出会った この女は 占いをして 主人たちに 多くの利益を 得させていた 彼女は パウロや 私たちの後ろに ついてきて こう叫ぶのであった この人たちは 意図高き 神のしもべで 皆さんに 救いの道を 述べ伝えているのです 彼女が こんなことを 幾日も 繰り返すので パウロは たまりかねて 振り向き その霊に 言った イエスは 結露の名によって 命じる この女から 出て行けと すると 即打に 霊は 彼女から 出て行った ところが この女の 主人たちは 金儲けの 望みが なくなって しまったことを 知り パウロと シラスを 捕らえ 役人に 引き渡すために 広場へ 引き立てて 行った そして 二人を 交換たちに 引き渡して こう言った この者たちは ユダヤ人で 私たちの 街を 困難させて おります ローマの 帝国の 市民である 私たちを 受け入れることも 私たちが 受け入れることも 実行することも 許されない 風習を 宣伝して おります 君主も 一緒になって 二人を 攻め立てたので 交換たちは 二人の 衣服を 剥ぎ取り 無知で 打って と 命じた そして 何度も 無知で 打ってから 二人を 牢に 投げ込み 監修に 厳重に 見張るように 命じた この命令は 受けた 命令を 受けた 監修は 二人を 一番 奥の 牢に 入れて 足には 木の 足枷を はめておいた 真夜中頃 パウロと シラスが 賛美の 歌を 歌って 神に 祈っていると 他の 囚人たちは これを 聞き入って いた 突然 大地震が 起こり 牢の 土台が 揺れ動き いた たちまち 牢の 戸が 皆開き すべての 囚人の 鎖も 外れて しまった 目を覚ました また監修は 牢の 戸が 開いているのを 見て 囚人たちが 逃げてしまった と思い込み 剣を 抜いて 自殺を しようとした パウロは 大声で 叫んだ 違いして はいけない 私たちは 皆ここに いるよ 監修は 明かりを 持って こさせて 牢の 中に 飛び込み パウロと シラスの 前に 震えながら ひれをし 二人を 外へ 散ら 出して いった 先生方 救われるためには どうすべきでしょうか 二人は言った 主イエスを 信じなさい そうすれば あなたも あなたの家族も 救われます そして 監修と その家の 人たち 全部に 主の言葉を 語った また 真夜中で あったが 監修は 二人を 連れて行って 打ち傷を 洗ってやり 自分も 家族の ものも 皆すぐに パプテスマを 受けた その後 二人を 自分の家に 案内して 食事を出し 神を信じる ものになったことを 家族どもども 喜んだ アメン ハレルヤ パウルとシラスが 福音を 伝わっていた時に パウルとシラスが 복음を 伝わっていた時に 悪霊によって 占いを していて 귀신들려 점치는 자が 自分たちの 主人たちに 自分の 主人たちに 自分の主人たちに 自分の主人たちに 自分たちの 主人たちに 大金を 儲けさせて 크게 이득を 보게 하고 하던 귀신들린 여정으로부터 悪霊を 追い出して あげたら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占いが できなくなって 점을 칠されて 金儲けも できなくなり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었고 主人たちに 儲けを させて あげることが できなくなって 그 주인들에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두 사람들을 상관에게 끌고 가서 가장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행했는데 두 사람은 옥에 갇히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 지진이 일어나서 로 도가 자연 열렸고 그 족쇄가 다 풀어지게 되었고 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래 됐더니 간수들이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여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는데 바울도 시엘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놀라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수들 그 가족 예수 믿으며 救われる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양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탄탄하며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다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찬양은 진실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까지 전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곳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실로 끝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찬양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